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실시됐죠. 당초 도원 선거를 막자는 취지였는데 사실상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상처만 남은 조합장 선거,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가 북적됩니다. 부산 경남 261개 투표소에서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조합장 195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부산 2.3대1, 경남 2.6대1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조합원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부산 74.9%, 경남은 82.6%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하지만 돈 선거를 척결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이번 선거는 각종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보낸 사천모 농협 이사가 적발되는가 하면 부산의 현직 구의회 의장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기부 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진주에서는 현 조합장이 금품을 돌리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만 모두 5명이 구속되는 등 부산 경남에서는 현재 129건, 160여 명에 대한 수사나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의 폐안측에 각종 고발 고소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또한 조합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상처만 남은 선거로 기록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그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해림입니다.